교육부가 교육청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의 학생 1인당 교부액 차이가 최대 90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교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학생 1인으로 환산한 교육비는 2011년에 제주도 7,700원으로 경기도 800원보다 92배나 더 많았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경기도 1,900원, 제주 13만 5천원, 2013년은 경기도 4,200원, 세종시 13만 8천원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최대 13만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는 학생 수 1,000명의 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1억 3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예산이 4억원 규모라는 점에서 3분의 1을 웃도는 큰 금액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잘잘못에 따라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원래 시도교육청 평가로 지급되는 특별교부금은 재난안전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하지만 본래 용도와 달리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지표로 오용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의 어떤 실적 생산 경쟁을 압박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하게 만드는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으로 지적받고 있는 특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